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그거 드리고 왔습니다. 완전 재수없는 그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완전 핵금수저 부자친구가 평소 돈은 펑펑 잘 쓰지만 이게요 보면 볼수록 뭔가 재수없고 기분이 너무 더럽거든요. 그러니 당신들이 나 대신 욕좀 해줘요. 원제 금수저친구가 이런 말 하면 이거 조롱 아닌가요?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정말 잘사는 금수저친구가 있어요. 청담동 호화빌라에 살면서 벤츠 2성급 비싼 차 있잖아 외제차 그런게 여러 대 있다고. 그런 애가 그냥 아둥바둥 힘든 친구네 집 집들이러 와가지고 저 말고 다른 친구에요. 거기가 경기도 외곽에 있는 비선호지역에 18평 아파트 전세구 그리고 차는 05년식 아반떼에요. 여기 와가지고 와 집 인테리어 정말 잘했다. 땡땡으로 이쁘게 꾸몄네. 대단하다. 너 진짜 대단해. 집 아늑하고 느낌 너무 좋다. 꽁꽁아 너 센스 있다. 와 대박 이런 소리를 하고 또 차를 보면서 어 세단이라 그런가 너무 편하다. 옵션도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하길래 재수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듣고 있다 쟤가 야 너 지금 이게 니가 할 소리냐 이렇게 대놓고 면박을 줬는데 얘가 그래요. 평소에도 막 실실 웃으면서 다른 모든 친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중에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조롱 같기도 하고 아니 처지를 바꾸자면 바꾸자 이런 소리 하지도 않을 거면서 어 이렇게 우리처럼 힘들게 사는 남들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고 아니면 진심으로 저런 생각이 들긴 한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앞으로 이 친구한테 그냥 너 그런 소리 하지마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야 될까요? 괜히 기분 나쁘다가도 금수저 친구가 평소에도 그냥 눈치가 없고 얘가 좀 착하긴 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뭘까요? 제가 막 꼬아가지고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그냥 안 보는게 답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 직업이 조금 변변찮아요. 그런데 얘가 하루는 제 직업에 대해서도 와 너 대단하다. 열심히 하니까 보기 너무 좋다. 나는 어딜 가도 일을 제대로 오래 못해.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 이거 뭐야 재수없어. 가식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막말로 그 친구는 워낙에 부자니까 평생 일 안해도 사치하면 울고 먹겠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 그래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건데 그런 친구한테 이게 할 소리예요? 뭐 대어놓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삶이 다르니까 보자는 게 너무너무 여러 면에서 티가 나고 재수없고 그지같애.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 친구랑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이 친구가 평소 친구들한테 뭘 좀 잘 사줘요. 좋은 데도 데려가고 만약 그것도 없었으면 진작에 연 끊었을 거라고요. 뒤에 더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 댓글 1번 어머 얘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아니 그럼 그 친구가 야 집이 왜 이렇게 작아 이래가지고 발이는 뻗고 자겠냐? 그리고 인테리어 어우 너 어디 브랜드 했니? 우리 집은 겁나 비싼 거였는데 이건 뭐야 완전 싸구려 꽂아 그지같아. 어머 차는 어우 아반떼가 뭐니 아반떼가 세상에 차는 적어도 벤츠급은 돼야지 이렇게 말했으면 네가 와 얘가 정말 솔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2번 좋은 말도 칭찬도 조롱이라고 꼬아서 듣느냐니 뭐 사주고 데려가주니까 친분 유지하는 거네 야 이거 보니까 진짜 그지근성에 자기지심 개오진다 그래 지려 네가 최고다 3번 어머 타고난 금수저인데 또 인성도 좋고 잘 배운 친구네 자기보다 훨씬 못 사는 친구네 집에 가서 칭찬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쉬운 줄 아냐? 나는 스니가 이해가 안 돼 집안으로만 따지고 보면 아예 어울릴 수조차 없는 그런 관계로 보이는데 어떻게 여차저차 친구가 된 거면 어머 얘는 부자에다가 마음도 참 곱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일단 그지같은 자기지심으로 느끼고 있어서야 되겠냐고 네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겠냐 4번 아니 그럼 거기서 뭔 말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지같다 이래야 되나? 정답이 뭐여? 어? 네가 한번 씹으려봐 5번 야 정말 오랜만에 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갯빛 뚫어진 너라는 사람 6번 아니 그럼 만나지를 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받아 먹는 건 좋아서 그래? 추가 아니 다들 겪어본 것도 아니면서 말이 너무 심하네요 얼굴 보고는 대놓고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 제 주변 친구들은요 다들 이게 조롱이 맞다고 했거든요 내가 물어봤다고 얘 모르는 친구한테 뭐 비싼 밥 사주고 선물 주고 할 때는 이거 제가 먼저 달라고 한 거 아닌데 당연히 더 비싸니까 부담스러웠고요 아니 그까짓 거 안 먹어도 그만인데요 그리고 저도 비록 간혹이지만 좋은 카페 가가지고 커피랑 케이크 사고 그랬어요 제 사정 안에서 보면 정말 큰 지출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 친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 고마워하던데요 니들이 뭘 알아요 나는 마음을 쓴 거라고 마음을 그리고 그 친구도 저한테 평소 자랑 오지게 많이 했어요 차도 물어보니까 전에 타던 람보르기니는 팔았다니 어쩌다니 또 애들 픽업 안 되고 벤틀리를 살까 한다니 어쩐다니 아니 그러니까 나 안 만날 때는 타고 오지도 않으면서 말만 해 말만 나도 타고 싶다고 벤틀리 그리고 가방은 로고가 안 보이길래 이거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에르메스고 또 웨투도 물어보니까 로로피아나라는 브랜드라는데 검색해보니까 헉 소리 나오더라고요 또 그걸 물어본다고 웃기는 게 아니 물어본다고 사정 어려운 친구 앞에서 그걸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싶나요? 지갑 걸친 것만 따져도 제가 사는 아파트 전셋값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치품들에 비하면 저한테 쓰는 돈 이거요 별 거 아니야 지 입장에서는 그냥 푼돈이라고요 푼돈 저한테도 실제로 별 거 아니니까 편하게 먹어 꽁꽁아 편하게 받아 꽁꽁아 이런 말 한다고요 진짜 별 거 아니니까 다들 댓글 쓴 거와 같이 저도 그래요 그냥 이 친구랑 이제 연 끊을 겁니다 저도 안되겠어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끝으로 한마디 더 하는데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글 적을 거면 댓글 달지 말고 그냥 지나가요 이 친구에 대해서만 글 써달라고요 댓글 1번 친구에 대해서만 써주세요 이랄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별 거지같은 답장료는 참 정말 다 봤는데 이렇게 대놓고 요구하는 것도 처음이네 2번 후기에 글을 뭐라고 쓰나 싶어서 살살 읽어내리다가 저는 마음에 쓴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내렸어요 읽어볼 가치도 없더라고 아니 친구 사이에 마음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번 아니 본인도 브랜드라는 걸 알면서 물어봐 놓고 대답을 해준다고 썩내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신라일지냐? 네가 물어본 거잖아 네가 4번 그래요 쓴이의 그 마음은 알겠어요 워낙 차이가 나니까 사실 근데 저는요 금수저까진 아니지만 제 친구가 저한테 딱 너처럼 자격지심과 열등감 엄청 느꼈거든요 결국에 자신이 지쳐가지고 먼저 떨어져 나가더라고 너처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난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아우 정말 피곤해 역시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배우고 갑니다 5번 어? 뭐? 친구 이야기만 하라고? 왜? 이유가 뭐야? 너 설마 지금 우리한테 친구 욕이라도 써달라는 건가? 그런 건가? 아니 우리가 왜? 아니 얘 자꾸 왜 이러는 거요? 나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6번 자기는 마음을 쓴 거라는 말이 제일 어처구니 없네 아니 그럼 그 친구는 뭐 돈으로 마음을 사는 사람인가? 어? 머니마인드?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소비 계획 같은 게 있을 텐데 비싼 레스토랑 데려가가지고 맛있는 걸 사줬다는 건 글쓴이의 그 커피와 케이크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 싼 건 마음이고 비싼 건 자랑이고 와 정말 미쳤다 나는 이런 사람이랑 절대 친구로 아니 지인으로도 못 지낼 듯 제발 주작이면 좋겠다 자격지심 대박이야 7번 가방은 로고가 없길래 물어보니까 에르메스고 웨트도 물어보니까 로로피아나라는 브랜드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헉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걸 물어본다고 어려운 친구 앞에서 말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니 도대체 이 문장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너무 어렵잖아 9번 막줄 지리네 야 너 이 글 쓰면서 현타 같은 거 안 오디? 두 번째 금수자 친구 사연입니다 원제 15년 지기 친구가 완전 핵 금수자인데 이게 맞나? 나에겐 15년 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비록 뭐 랄브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저랑 제일 친한 찐친이죠 근데 이 자식이 완전 핵 금수자예요 집이 한남 더 힐입니다 게임 끝났죠 지금도 그렇지만 고등 때부터 어딜 가든 무조건 얘가 돈을 냈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지가 다 돈 내는 거야 우리 돈을 못 쓰게 했어요 물론 철이 없던 고삐이 시절에는 그저 부자에다가 돈 잘 쓰는 고마운 친구였고 20살이 넘어가지고 철이 살살 들면서부터는 염치도 생기고 미안함을 느껴서 저도 어떻게든 최대한 돈을 내는 그렇게 지내긴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이야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니까 다른 거야 우리들이 가는 곳이 쓰는 돈의 단위가 옛날에 비해서 0이 하나 더 붙거나 많게는 두 개가 더 붙어요 옛날에 몇 천 원, 만 원 썼으면 지금은 수십, 수백이야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자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늘 마찬가지로 메뉴판의 숫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특히 우리가 찐친이라서 어디를 가든 나를 꼭 데리고 가거든요 나 지금 뱁새인데 이런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다 찢겨지게 생겼다 이거지 그래서 야 이 미친 여기 못 가 너무 비싸 다른 데 가자 이런 소리 하면 아이씨 내가 쏜다고 그냥 들어가 이 새끼야 늘 이런 식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저라고 하는 사람이 꼬롬하고 간사해서 그런 건지 이러고 산지가 벌써 15년이 훌쩍 넘어가니까 불편한 마음도 점점 묻혀지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사실 저는 월급쟁이라서 쓰는 돈이 매우 한정적인데 이 자식은 뭐 벌써 잘나가는 회사 사장님입니다 집도 금수저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이왕 염치 없는 거 어떻게 하면 얘가 나를 수행비수로 써줄까 그게 고민입니다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댓글 1번 저기요 그 친구 번호 좀 알려주세요 2번 정말 멋진 친구래 댓글 댓글 그렇지 금수저도 외로움 앞에서는 장사 없지 돈을 쳐바르든 뭘 하든 다 좋은 거 아니겠어? 3번 레알 찐친이네 물론 마지막은 농담이겠죠 앞사연과 완전 반대되는 그런 경우네요 그리고 찐친이라고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찐친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랑 과거 한 10년 전에 그 정도 전에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를 다녀오고 몇 년 동안 서른 넘을 때까지 온라인 게임 작업장 같은 거 운영했었다고 그때 그걸 하고 있었는데 저는 컴퓨터 100대 정도 두고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같은 사무실에서 이 친구는 자리 한 캔 마련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작업장에 파는 거죠 파는 건데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또 팔고 있었어요 나도 그게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내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고 싶은데 그때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잘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들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좀 달라 소리가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티는 안 됐지만 혼자 좀 끙끙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저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나갔더니 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인데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 처음 봤습니다 단순히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분노가 막 입까지 올라오는 거야 아니 새끼야 너는 내가 네 어려운 거 모르냐고 왜 프로그램 달라 소리를 안 하냐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친구니까 더 말을 못했다 나도 하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몇 달 동안 밤새워하면서 만든 거 그 힘든 걸 내가 어떻게 달라고 하겠냐 염치도 없게 그때 그 프로그램이 몇백만 원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에 몇백만 원이 아니고 매달 몇백만 원 주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염치가 없는 게 아니고 그걸 달라 해놓고 열심히 안 해가지고 게으름 피워서 돈을 못 벌면 그게 염치가 없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잘 돼가지고 갚으면 되잖아 그게 친구잖아 이러는데 와 감동이 막 막 그랬다고 저도 그런 친구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잉습니다 감사합니다.